다른게 아니고 긴급공지 긴급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구요 뭐 이렇게 비춘다고 해서 여기 물품을 걸고 그런건 아니고 여기 뒤에가 여기 뒤에가 지저분해 가지고 쓰레기가 쌓여 있어 가지고 단지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피하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구요 일단은 긴급 공지 긴급 이벤트 때문에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쿠폰이 생겼어요 쿠폰이 생겨 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거 디비전2 에 amd 를 보여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디비전2 쿠폰이 지금 5장을 주셔가지고 요거 이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간단하죠 저는 항상 항상 그래 왔지만 첫번째 구독자 구독자 대상으로만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글쎄요 가급적이면 구독 해주시고 이벤트 참가하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요 이 영상에 댓글 하고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주에 다음주 금요일날 다음주 금요일날 다섯분 총 다섯분 선정 해 가지고 네 음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께요 이메일로 이메일로 쿠폰을 제가 다섯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거 해 가지고 그대로 토스를 해드릴테니깐요 네 그거 입력하셔 가지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대리 그러니까 요거 참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이 amd 쿠폰으로 amd 쿠폰으로 나온거기 때문에 2600이나 2700 amd 대상자만 이벤트 참가가 가능하세요 뭐 아니시면 뭐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던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등록을 해드리는게 아니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대리 등록이나 이런걸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쿠폰을 만약에 당첨이 되셔가지고 하시면 직접 네 알아서 처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구요 네 아무튼 이 영상의 댓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주 금요일 다음주 금요일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주 금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편집해 가지고 올릴거구요 뭐 편집할 것도 없죠 뭐 편집할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